한손미수사의 문성준 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수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한방의 끝내기입니다 르네상스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의 표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구분을 해보자면 고대가 있고 그 다음 중세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현대와 고대를 이렇게 빼놓고 중세와 근대만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꼭 하나의 시기가 낍니다 바로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끼죠 사실 르네상스라는 시기는 근대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중세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기 구분을 했을 때 르네상스는 별도로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세는 비잔티움과 로마네스크 그리고 고딕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르네상스는 보통 트레첸토, 과트로첸토, 칭케첸토 이 세 시기로 나뉩니다 바사리는 르네상스를 정의할 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죠 트레첸토라는 시기 이것은 트레첸토라는 말은 300이라는 뜻이고 1300년대를 의미합니다 즉 1300년대 14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트로첸토는 400이라는 뜻이고 1400년대를 의미합니다 15세기죠 그리고 칭케첸토는 500, 1500년대 16세기를 의미합니다 르네상스를 이렇게 총 약 300년간에 나눠서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칭케첸토가 끝나고 나서는 르네상스가 끝나고 그 다음 시기로는 매너리즘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의 매너리즘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바로크 그리고 로코코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코코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했던 이탈리아 중심의 예술은 끝나고 프랑스 중심의 예술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기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짚어 넘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첫 번째 시작은 트레첸토 즉 14세기경부터 시작된다고 조르즈 바사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치마부에 그리고 니콜라 피사노 조반니 피사노 그리고 조토 그리고 아르놀포 디 간비오라는 사람이 뭐랄까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조르즈 바사리는 보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마부에는 이 그림입니다 아마 지난 차시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중세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니콜라 피사노 그리고 조반니 피사노는 서로 부자관계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피사노라는 성을 공유하는 부자관계인데 같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딱히 이 사람은 이거를 만들었고 저 사람은 저거를 만들었다라고 구분을 할 수는 없어서 지금의 이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조각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각이 상당히 리얼하죠 리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자연주의라고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부터 이러한 조각가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토입니다 조토도 지난 차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점점점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이 트레첸토 시기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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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00년대가 되면 과트로첸토라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발명이 됩니다 두 가지가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원숙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원근법과 해부학입니다 이때 원근법과 해부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화가도 이제 조각가들도 더욱 더 리얼한 조각과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과트로첸토라는 시기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예술가들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사초 그리고 도나텔로, 기베르티, 브루널레스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마사초 같은 경우에는요 피렌체에 가보시면 산타마리안 마조레 성당에 가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성삼일체라는 그림인데 이 마사초 같은 경우에는 브루널레스키 지난 차시에 말씀드렸던 브루널레스키의 원근법이죠 원근법을 그림으로 회화로 구현했다라는 회화의 브루널레스키라고 부릴 정도로 원근법을 뛰어나게 구사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브루널레스키 같은 경우에야 피렌체에 두오모 대성당의 돔을 만든 사람이고 원근법을 증명해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베르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차시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성요한 세례당의 천국의 문이라는 어떤 문을 만들기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나텔로는 과트로 첸토 시기에 기베르티 다음에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조각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트로 첸토에 만들어졌던 원근법과 해부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그래서 드디어 춘케첸토에 이르면 르네상스 황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인들 대표적으로 르네상스이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일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 그리고 이게 피렌체 화가들이었죠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조르주네나 티치아노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일로 이전의 피렌체에서는 비너스의 탄생으로 가장 유명하죠 비너스의 탄생으로 무척 유명했던 보티첼리가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춘케첸토의 시기입니다 물론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과트로 첸토와 춘케첸토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겹쳐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그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시면 그 변화가 상당히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 무척 익숙한 그림들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조르조네의 그림입니다 조르조네는 조르조네의 이 작품은 보통 템페스트죠 원제는 그러니까 폭풍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이 폭풍이라는 작품은 미술사에서 가장 난해한 작품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게 바로 이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베네치아의 화가인데 베네치아 르네 상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조르조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베네치아에서는 티치아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 그림으로 더 유명할 겁니다 바로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뭘로 잘 알려져 있냐 그러면 나중에 마네가 올렝피아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모습으로 패러디가 되었던 그림이 바로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물론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그림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조르조네의 슬리핑 비너스라는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을 카피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참고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사실상 조르조네와 티치아노는 상당히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친케첸토 시기에 르네상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주축을 이루었었고 피렌체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그림의 주인공이죠 보티첼리 너무나 유명하죠 비너스의 탄생 이 그림 외에도 뭐 프리마베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는 보티첼리입니다 보티첼리를 이어서 피렌체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그림의 주인공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친케첸토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조금 후대사람인 그렇다고 뭐 몇십 년 차이도 아니고 고작 한 십몇 년 차이긴 하겠지만 후대사람인 미켈란젤로 진정한 천재 예술의 천재라고 일컬해질 수 있는 미켈란젤로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친케첸토의 시기고 미켈란젤로 작품은 바로 너무나 유명하죠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지 창조 그림이라든가 최후의 심판 그런 그림들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죠 삐에타도 있고 바티칸 성당에 가시면 입구쪽에 삐에타가 있죠 그리고 뭐 다비드상도 있고 그런게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천재의 전형 천재의 전형은 어떤 모습이었죠 보통 천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격이 어떻죠 괴팍하죠 성격이 괴팍하고 깐깐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성격도 좋고 무난하고 사람들과도 참 잘 지냈던 사람 그러면서도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파엘로라는 사람입니다 침케첸도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하는 게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죽는 그 시기를 1520년인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르네상스는 끝났다라고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죽은 15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술은 르네상스 미술은 끝나고 매너리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어떤 경우를 매너리즘이라고 말을 하죠 매날 하던 것들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 오는 것인데 이 르네상스 화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랑 뭐 다빈치도 보티첼리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의 스타일 양식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일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과 전혀 다르게 그리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그 르네상스 화가들의 스타일 이것을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마니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니에라가 영어로 하면 매너 라는 뜻이죠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 스타일을 계속 반복했다 그래서 매너리즘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너리즘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했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변형시킨 사람들이 매너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르미자니노 그리고 뭐 아침볼도 그리고 틴토레토 엘그레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 익숙한 그림들이 종종 보이실 겁니다 예컨대 지금 그림은 바르미자니노의 그림입니다 바르미자니노의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일단 성모마리아상이죠 성모마리아의 그림인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목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성모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의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팔등신입니다 애기인데 분명 애기인데 팔다리가 너무 길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 형태로 왜곡시키는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가 너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르네상스가 너무 완벽하게 그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완벽하게 그릴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독특하게 그리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미술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미술의 스탠다드 기준은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이 매너리즘에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는 스타일들을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매너리즘을 미술의 정체 퇴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었죠 그랬던 것들이 바르미자니노의 그림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기이한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대표적으로 알침벌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런 것들은 심리게임이라든가 심리테스트 같은데도 많이 차용이 되는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괴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데 막 이 그림은 요런 그림도 있지만 다른 그림들도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지금 보여드릴 텐데 막 좀 징그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징그러운 막 어떤 여성을 표현하는데 꽃으로 여성을 표현하거든요 꽃으로 사람의 얼굴 여사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그 꽃이 이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막 기괴하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틴토레토라는 사람의 그림 그리고 엘그레코의 그림도 보시면 상당히 형태가 많이 일그러져 있죠 이게 바로 매너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크라는 시기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크라는 시기에는 정말로 많은 예술가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발레 까라치 그리고 까라바조 같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다음 세대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벤스 그리고 벨라스케스 그리고 뭐 렘브란트 그리고 베르메르로 알려져 있는 페르메이르 그리고 또 조각가로서는 잔 로렌치오 베르니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것은 아니발레 까라치 까라치 그림은 별로 익숙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까라바조의 그림입니다 까라치와 까라바조는 라이벌 같은 관계였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원래는 옛날에는 바로크하면 까라치 그림이 더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까라바조 그림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까라바조 그림도 나중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까라바조와 까라치가 끝나고 나서 루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벤스는 너무 유명하죠 네 뭘로 유명하냐 저희 세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세대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를 보시면요 그 네로가 네로가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바로 루벤스 그림입니다 결국 네로가 얼어 죽죠 그 개랑 같이 그때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라는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루벤스고 그 루벤스가 스페인에 가서 영향을 줘서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목은 라스메니나스라는 그림인데 보통 시녀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벨라스케스가 스페인에서 탄생한 바로크 화거라면 이제 플랑드르 쪽으로 가보시면 누가 있느냐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도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그러한 종교개혁이라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프란차스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유명한 베르메르 요즘에는 베르메르라고 예전에는 베르메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페르메이르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진주기거리를 한 소녀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그림을 그린 페르메이르가 있고 그리고 바르크를 추격해 놓은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조각을 하는 잔 로렌초 베르니니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로 여행을 가보시면 잔 로렌초 베르니니 작품들을 정말로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시면 지금 몇 작품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하데스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 이 페르세포네의 살결을 부여잡는 하데스의 그 뭐랄까요 이 굴곡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보면 감탄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잔 로렌초 베르니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거치면서 이제 바르크는 이제 프랑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바로 로코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코코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귀족적인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고전주의 예술이라고 알고 있는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해서 매너리즘 바르크로 거쳐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유럽 미술이라고 말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축과 그림과 조각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가시면요 이 시기의 작품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죠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이 그림이 저 그림 같고 이 성당이 저 성당 같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찍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그 차이와 그리고 그 차이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그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르네상스부터 쭉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바로 끝까지도 한번에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예술가들 뭐 보티체르라든가 다빈치, 미킬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들의 의미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으로 가이드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